안녕하세요. 승리한 사람의 관점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아홉 번째 강자로 이교도와 단절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사람의 말씀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제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2017년 12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건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 등 29건이 이미 나왔습니다. 앞으로 구약이 완간되고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함께 나누는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물질로 또 기도로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이 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러 업로드하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연결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은사 부분과 각 파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항상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댐을 통해서 우리의 종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무엇으로 묵상하고 있냐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떨 때 화평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나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한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로 화평케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승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평의 사도가 되지 않고 화평의 일꾼이 되지 않는데 이 화평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받는 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만드시고 듣게 만드신 후에 또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승하는 것을 잘 이어나가야 돼요. 이 계승의 신앙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글에서도 계속 적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하냐면 주는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표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교회에서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이 질서가 없으면,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질서가 없으면 교회의 생명력은 급격하게 소모되고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명력이 이 질서가 회복했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도와 단절하라입니다. 고린도인들이요. 자,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도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너무 속상하게 해서 정말 말도 나누기 싫을, 속된 말로 꼴보기 싫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스승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스승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좁아져서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려 넓어져서 입을 열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연속강의 설거기가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이걸 누가 감히 저는 정말 이거 자신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이의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능력 있는 강한, 또 어떤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어제 말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복음 전도자는 정말 활란,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난동, 수그러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있어도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깨끗함, 지식, 오래참은, 자비함, 성령의 가마,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기 삼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입을 열어서, 우리 마음이 열린 상태로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받은 특권이며 능력이고, 이것이 스승이 받은 특권이며 능력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이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들도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음의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좁아지지 마라. 그래서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말문을 높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으라. 자, 14절을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냐 하는 자와 멍해를 함께 내지 말라. 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어제 말씀. 어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받는 아홉 가지 고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 유의, 여덟 가지 덕성,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일곱 가지의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그들을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항상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목적으로 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요구는 인간의 요구는 항상 무엇으로 연결돼요? 죄악으로 연결되고 사망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와 친해져야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해지는 것이 그들과 함께 멍해를 함께 매는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영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초로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우리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를 향하여 나아가요.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향하여 나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이런 것도 못해주면서 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느냐 우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느냐 결국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데 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루기 위해서 온 게 맞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표현을 의사의 비유를 많이 드는 것이 이제 시안부 생명인 사람이 나는 어차피 시안부 생명이다. 내 살 확률은 몇 대 몇이군. 근데 난 더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단지 내가 고통에 몸부려 쳐서 힘들 때 단지 그냥 몰핀 정도만 놔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 의사도 그렇게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이것은 전하지 않고 왜 이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다른 필요 딱 거기까지만 그들이 원하는 데까지만 그것이 마치 그들을 향한 존중인 듯 그들을 향한 참된 사랑인 듯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한 성도분이 목사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처럼 배신을 많이 당한 분도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저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겪죠. 그런데 왜 그걸 겪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물질적, 정서적, 생활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 할 때는 우리를 두 손 들고 환영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채워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우리가 뭐하러 이런 수고를 하는가? 라고 자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런 자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으면 알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의 의미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시간과 사상 안에서 재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지 중단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멍해를 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고린도 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환란 가운데 들어가요. 배반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나 환란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배반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봅시다.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소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그리스도에는 의의 상징이에요. 벨리알은 헛것이란 거짓된 것 헛것이란 그런 의미의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멍해를 매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서 박열목상의 강의집에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기를 가지고도 밭을 매고 소를 가지고도 밭을 매요. 근데 여러분 멍해라는 것은 바로 동물들에게 씌우는 거 아닙니까? 타원용으로 돼서 모기 이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소를 세우고 여기에다가는 당나귀를 세우면은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죠. 그래서 멍해를 함께 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의와 불법이 함께 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일이 될 리가 없어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있으면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사탄과 사탄의 우두머리라는 이 말을 보고 야 이놈들아 분열하는 나라는 잘되는 걸 못 볼 텐데 마찬가지로 사탄이 분열했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하나님을 성기는 곳에서 우상을 성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배로 얘기를 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성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살 때도 항상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A 보스가 이런 명령을 내고 B 보스가 이 명령을 내려요. 그때가 완전히 멘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이 체계를 좀 질서를 정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무슨 질서를 배우고 무슨 질서를 질서 속에서 평안하겠어요. 이것은 죽는 일이에요. 마음이 그냥 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와 세상을 적당히 섞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과 세상을 적당히 조합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라 있고 우리가 그들을 데리러 가는 거지 우리가 그들과 동하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땅의 모습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나 데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준 건 대명력을 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라는 건 그들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그러는 건지 통합하라. 섞어라.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덟 가지 덕성과 일곱 가지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다. 자 이제 7장으로 봅시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소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환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유예요.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손짓 받고 차이는 이유는 바로 이유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해요.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열매예요.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교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가 바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들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제자가 됐던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이 중심이 되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주께서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에 아니 올해 이제 한 달 남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갔나요?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갔나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고 누구도 속여서 해야 할 일이 없고 너에게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7장 2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힘입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의 풍요로 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므라.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활랑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온도다. 왜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나에게만 이루어졌던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나에게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담대하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많죠. 이 자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 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활란 가운데 있지만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활란이 없고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 이것은 죽은 삶 이죠. 그러나 모든 활란 가운데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활란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활란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에서 보여준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까? 요부번에 대해서 우리 본문 연구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많이 설명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파울과 그의 동역자에 대해서 즉 믿음의 스승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3절하고 이 3번 문제하고 이 문구만 딱 따서 이거 좀 충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같이 멍해를 맺지 말라 그래. 세상을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그들의 죄악을 그렇게 강하게 지측을 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넓히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기준에 한몰되기 때문에 그리고 멍해를 맺지 말라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빛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동화되는 것과 빛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강성연구원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승리하는 사람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의 처음 시작은 박윤형 목사님이 내 설교를 주보로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보를 내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말씀에 참여하지 못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정예배 드리는 자료로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예배까지 적용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강의 설교 한 편을 쭉 읽는 거는 솔직히 예배 시간 만큼의 길이가 더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자녀들이 적응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가정예배 포맷으로 바꿔서 전달했더니 오히려 가정예배들한테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러면 주보를 가정예배 포맷으로 바꾸지 이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보는 주보대로 말씀 본문이 타나가고 예배는 승리함을 통해 삶을 통해서 그 예배 포맷의 도움을 받고 지금 강성성경연구원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확장되고 있지 그것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쯤은 그 은혜를 확장시키시지 이 은혜는 이제 이 시대에선 더 이상 힘든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능력의 한계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충돌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멍해를 맺지 말라 그럽니까? 이거는 본질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상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뒤통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쓰러트린다? 쓰러트리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 죽이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뭐가 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드러나게 된다. 11절 13절에서 넓은 마음과 14절 16절에서 이교도를 멀리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대상이 달랐고요. 대상이 완전히 달란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충돌되지 않아요. 왜? 이것을 성취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본 사람 이것을 계승한 사람은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정말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4번 교회와 가정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과 거룩함에서 깨끗하는 거예요.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르게 서야 되고 말씀이 먼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선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거룩함을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화목을 선언하게 하세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함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세요. 그것이 요색과 다니엘이 예고방과 너부갓네셀 왕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죠. 이제 중심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5서 3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의 율법에 의한 측분보다 복음에 의한 사도직의 우월성과 영광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으로 교육자와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밝혀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 사역의 진실성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였으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을 늘 배신했어요. 이제라도 형제의 사랑에 응답할 것을 강권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 이것이 성도의 기본 성품이란 겁니다. 돼지는 돼지의 본성을 가졌기에 돼지와 함께 올리고 양은 양의 본성을 가졌기에 양과 함께 올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을 가졌기에 성도끼리 어울리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함께 한 사람들과 주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며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룹니다. 성도들은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경우에 쉽게 어울리며 주신 축복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한몸 되기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 속에 있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져요. 즉,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교회 조직의 특징이에요. 교회 조직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사람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육적인 형제라도 서로 많이 달라 보편적인 친교는 가난하 신령하는 일이나 평생을 같이하는 일에는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된 건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오. 하나님께서 임자의 상징인 곳이에요.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에 구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보존할 것을 가르쳐줘요. 자신을 더럽히는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금미와 성실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유지하여 합니다. 누구든지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나갈 때 넓은 마음과 잘못된 멍해를 맺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는 점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할 까요? 우리가 항상 신앙 안에서의 관계를 볼 때는 중앙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이 내용을 봐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내가 없으면 장막이 다시 쳐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 또한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것임을 깨달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멍해를 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도 한통이래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가장 주의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친해지는 방법을 쓰면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데 우려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보고 세상 것을 보는데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컴퓨터나 사진이나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만들고 또 이런 관련된 정보 지식들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정말 빠르게 친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승 정 결 기 기승 정 결 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멀리서 바라볼 뿐이에요. 그렇지. 이런 것도 있지. 그런데 이런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시험을 설명하는 것에 더 집중을 더 집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이런 평가를 해줄 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국은 목사님은 기승 정 결은 성경이네요. 기승 정 결은 하나님이네요. 기승 정 결은 교회네요. 기승 정 결은 말씀이네요. 기승 정 결은 예배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사줘서 고마워요. 우리에게 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랑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전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임을 아이들이 인정하고 할 때 저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녀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아빠는 항상 나랑 놀아주는데 좋아. 우리 아빠는 항상 나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드려주면 잘 들어줘서 좋아.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였어.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을 전하는 거였어.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같이 돼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이 돼야 돼요. 때로는 뭐 이런 걸 쑥스럽게 말로 표현해야 하는데 예, 요즘에는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자녀들이 제자들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그래서 말해주지 않으면 못 느껴요. 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볼 때 다른 의미의 존재로 볼 때 또는 다른 의미의 존재로서의 부모와 스승을 스승의 모델로 엄마, 아빠를 비교해서 볼 때 거기가 제일 미치는 거거든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가장 확실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적 교회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교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이것이 구별될 수 있고 균형 잡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